2020년 11월 19일 2020년 11월 19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에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파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와.. 지하라서 그런가.. 싸늘하네.. 미쳤다 미쳤어 오늘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지하라서 그런거 같아 엄청 싸늘해 진짜 거짓말 계십니까? 지하인데.. 수신이 되는게 참.. 아이러니하구만 깜짝이야.. 빗소리 때문에 헷갈리네 버려진지가 오래된거 같아 여러분들.. 영양사실.. 꽤 오래된거 같아 보세요 여러분들 1층으로 가는거 같아 1층 엘리베이터도 있어 계십니까? 소독냄새 같은것이 나네 여러분들 진짜 이상해요 소독냄새 있죠? 소주냄새 같은거 그런 냄새가 나 지금 진짜 레알 갈수록 진해져 응 누구 있어요? 뭐야? 와.. 여기서 냄새 진한데 봐봐 이거.. 이거 뭐지? 진짜 사람이 서있는거 같아 진짜로 혹시 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누구 있어요? 거기 혹시?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하냐고? 확인! 엄마..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울렸다.. 뭐.. 조용히.. 소독냄새.. 소리.. 소리.. 잠깐만요.. 저.. 저..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나 사람 좀 확인할게요 일단.. 화목하지 마세요 이제.. 노잼입니다 자, 하지마세요 피아노 소리가 아닌데..? 방금 피아노 소리는 아닌데..? 어디서 났는 소리야? 별 소리인가..? 뭐야..? 이쪽에서 났어 뭐야..? 전enta는 차이 Wi-Fi 충전 기우 perché no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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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지마세요 거기 있죠?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야! 나 나와, 뭐야? 나 왔어? 도망가지마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야 무섭다!! 나 진짜 엄청 무섭다!! 엄마야 무섭다!! 엄마야 무섭다!!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실이냐??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실이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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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면 그 큰 손에 나오는た יה tecnología 계십니까?? 계세요? 오짐!! 아아.. 아.. 또치! 또치즈니스 와.. 이거 안된다.. 안돼..안돼..안돼..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와.. 미쳤다..미쳤어.. 미쳤어..미쳤어.. 지금 빨리 저 지금 여기 나갈겁니다 하하.. 윽.. 히힛.. 히힛.. 히힛..